특이하게 남자 옷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남자 옷 매장을 운영한 지도 14년 차가 되어갑니다. 저희 매장에서는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베이직한 스타일에 누구나 스타일리시하게 코디할 수 있는 상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특히 원단의 퀄리티가 좋으면서도 가성비 또한 만족하실 수 있는 옷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. 서면몰에 있는 알파로미오 많이 찾아주세요.